할머니!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이름이? 조귀님! 조가! 한학교가! 조귀님 할머니! 맞아요? 조귀님 할머니 할머니! 혼자 사세요? 혼자 사세요 할머니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져 짜잔! 두 개 이거 따뜻하죠? 이거 먹는 거야? 아니요! 따뜻하게 따뜻하게 할머니 저희가 연탄 가져왔어요 몰라 연탄 연탄 또 갖고 와 연탄! 난 다 왔다고? 더 있어요 더 왜 추운 것을 어쩔까? 미안해서 할머니 추우시니까 그래 나 좋은 일 해 주게 응 많이 갖고 올 거야 나 좋은 일 해 주는데 나이가 그렇게 돼야 미안하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왜 여기 어깨 안마 해 드릴게 안마 아파트 들어가라고? 우리 아파트 들어가 추우니까 안 가도 돼요 영 시원찮다 너 너무 마르셨어 할머니 시원해요 여기 시원해 괜찮해 미안하지 아니에요 세게 해 봐 세게 해 봐 아퍼요 할머니 얘가 그랬어요 얘 얘가 그랬어 얘 얘가 아퍼 아유 탈락 아유 탈락 아유 탈락 이거 세게 하라고 그랬어 아유 탈락이야 아파 지원이 탈락 아파 지원이 탈락 아유 탈락 아유 탈락 또 먼저 할머니 어때요 아윗 아여기 neural 먹둥OD 이 안 아파 응 건강하셔 내가 힘이 없지 힘이 없지 안 아파 응 응, 건강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! 저희가 저 옆에다 연탄 꽉 채워놓을게요 얼마나 좋지? 연탄 많이 넣어놓을 테니까 따뜻하게 보내세요 따수없게 보내세요 할머니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서 미안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, 이게 연탄 꽉 채워놓은가 보다 할머니! 저희가 연탄 갈아 드릴게요 이걸 열면 이 안에 연탄이 있잖아 얘는 이렇게 해본 적 없지? 네 언니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진짜 지금 이 밑에 거는 많이 탔잖아 아, 이거 해볼래? 언니 알려주시면 맨 밑에 게 다 탔으니까 이거 부서지네 언니 이거 부서지면 어떠세요? 안 부서지게 끊어야 돼 새 거 하나를 넣는 거예요? 손으로 막 갈까 봐 이거를... 걔를 맨 밑에 넣는 거야 아...! 어, 괜찮아? 너 왜 내 쪽으로 해! 어디야돼? 새 거 너 이제! 아, 진짜 썩! 아까 봐봐, 얘네가 구멍에 맞게 똑바로 맞춰서 놔야 돼 진짜 맞아요 확실해? 응 맞죠? 안 맞잖아 먹지 않아 안 맞는 거 같아 이쪽으로 조금 더 와야 돼 오 불 꺼지겄다 아이유 이거 할머니가 맨날 혼자서 하신다고요? 응 할머니가 일인데요 이것도 냄비 올리고